안녕하십니까 영화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191번과 192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본문을 보시면 The Population Explosion 이에요. 인구죠.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Easy Standing 해서 지금 진행형이 지금 쓰였는데 일단 요 표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스탠드 인 더 웨이 오브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겠죠. 썸띵이. 어떤 것의 길에 서 있는 거죠. 어떤 것의 길에 서 있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이게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방해하다. 그래서 뭐뭣을 방해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구 폭발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뭘 방해하고 있는 겁니까. The Economic Development죠. 경제적인 발전을 방해하고 있대요. 뭐예요. 오브 더 해브낫 컨츄리인데 여러분 이 해브낫은요. 이게 표현입니다. 단어예요. 이게 빈곤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빈곤한. 가지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빈곤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핵무기가 없는. 그죠. 핵이 없는.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 경제와 관련해서 지금 글을 썼으니까 해브낫이 빈곤한이라는 의미가 더 맞겠죠. 빈곤한 그 컨츄리들의 나라들의 경제적인 발전을 이 인구 폭발이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to industrialize 하게 되면 산업화하는 거죠. 산업화하는 것은. 그쵸. 또는 산업화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컴마 앞에 주어동서가 또 나오니까. 그죠. 자 산업화하기 위해서. 뭐를요. 가난하고. 그리고 already. 이미. densely populated는요. 이게 단어가 있습니다. densely populated는 인구가 조미란이란 뜻이에요. 인구가 조미란. 그러니까 이미 가난하고. 이미 인구가 조미란. 그죠. 인구가 조미란 그 나라. 그쵸. 어떤 나라와 같은 나라요. 인디아와 같은 그러한 나라를 산업화하기 위해서. 자 너는 뭘 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많은 양의 capital. 자본이죠. 자본. 자본을 필요로 한다. 자 또는 뭘 필요로 합니까. 이 오브가 지금 이 large amount of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휴먼 스킬. 인간 기술. 그쵸. 상당한 양의 자본과. 그리고 인간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쵸. 인도 같은 나라를 산업화하려면. 자 그 다음에 if죠. 만약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아 뭔. 태어난다면. 그러면 너무나 많은 것들. 뭐에? that capital. 그리고 those skills. 그쵸. 너무나 많은 그 자본과 그 기술들이. will be taken up. 자 테이크업 하게 되면은. 뭐뭇을 차지하다. 쓰다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 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면.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자본과 기술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 필요되어질 것이고. 사용되어질 것이죠. 뭐에. feeding. 먹이는데. 입히는데. 그리고 이 주거 문제죠. 그리고 교육시키는 데죠. 누구를. 그들을. 그들은 누구예요. babies죠. 되셨죠. 자 그리고. 경제 발전은. 이 주어입니다. will be slowed. 이게 속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는 심지어 어떻게 돼요. stopped. 멈춰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리고 while이 나왔네요. 이때 이 while이 반면에인지 동안인지는. 한번 좀 봅시다. 자. total number. 그러니까 전체의 수죠. 뭐에. of people. 사람들의 수.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to be looked after죠. look after는 돌보다죠. 그러니까 돌봄을 당하는 거죠.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전체 수가 increase. 늘어나면서 동시에 정도가 되겠네요. 그쵸. 이때는 이게 순접이 되겠죠. 순접. 그래서 돌봐야 할 사람들의 전체 수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된다. 경제 발전이 저속화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멈춰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unless는 마냥 뭐뭐하지 않는다면이죠. 만약에 그렇죠. choose to mend에요. mend는 고치다 입니다. 고치다. 그가 고치지 않는. 고치기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죠. 뭘 고치기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he is reproductive ways 인데. reproductive 하게 되면은 이게 생식의에요. 생식. 생식의. 그리고 또는 번식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식하고 번식하는 그 방식. 그러니까 지금 막 인구 폭발이 막 일어났죠. 피임도 안하고 그냥 무조건 막 애만 낳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을 고치기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쵸. 그렇게 고치기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is heading for. head for는 뭐예요. 어디어디로 향하다죠. 나아가다. 그쵸. make for랑 같은 뜻이 되겠죠. make for. head for. 같은 뜻입니다. 어디어디로 나아가다. 이게 목적지의 for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더 큰. 가장 큰 재앙으로. 디제스틀. 역사에서. 그쵸. it is becoming clear that. 자. 대디아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죠. 자. 이 대디아의 주절 나와야 되는데. 이 푸절이 또 삽입이 된 거죠. 여기까지 삽입이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곧바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will become the cancer. 암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죠. 뭐에. 오브 더 플래닛. 이 행성의. 그러니까 지구의 암덩어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점점 분명해진다는 거죠. 자. 컴마담의 ing는 뭐뭐 하면서 정도가 되겠죠. 뭐하면서. 파괴하면서. 뭘 파괴해요. 그 행성의 자원을 파괴하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자신의 퓨처 셀프니까. 미래의 자아. 또는 미래의 모습이란 뜻도 있죠. 모습을 파괴하면서 정도가 되겠죠. 예. 우리나라는 지금 이 인구가. 그쵸.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더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 딸아이도 내일 이제 입학을 하는데. 한 반에 열다섯 명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6학년 13반이었는데. 6학년 13반. 6학년 13반이고. 50명 정도가 있었어요. 한 반에. 예. 근데 지금은 여기 앞에 물론 여기가 왕십리 저기 좀 개발 안 된 지역이긴 해도. 학교에 어떻게 한 반에 열다섯 명이 있는지. 그리고 입학식도 30분 단위로 끊어서. 5명씩 입학식을 한대요.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데. 인구가 없어도 문제고 많아도 문제네요. 그죠. 적당하게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예. 아무튼 191번. 이제 그 인구 폭발 시대에.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192번 볼까요. 예. 192번 보시면. 자 이것도 바로 이제 본문으로 보시죠. 자. What must be done. 그죠. 예.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 In our own age.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떤 일이 행해져야 하는가. 하고서. First of all. 무엇보다도죠. 무엇보다도 먼저. We must get rid of the world. 자. get rid of of는 뜻이 뭐예요. 예. 표현 몇 가지. 적어드리면은. do away with랑 같은 뜻이죠. do away with.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수거만 하나 더 드리면은. put on and to에요. 그죠. 어디어디에 끝을 두다. 그러니까 이게. 제거하다. 없애다. 처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eliminate 정도. 예. 한 단어로 친다면. eliminate 정도. 그 정도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거하다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전쟁이라는 것을. 없애고 제거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자. at the present time이죠. 예. 현재. 그죠. 현재의. 더 네이션인데. 나라들이죠. 어떤 나라들이에요. 예. engaged in the cold war죠. 냉전 시대에. engaged in. 원래는 be engaged in이었죠. 어디어디에 관여하다. 참여하다. 그러니까 냉전. 이 냉전에 참여한. 관여된 나라들은. 자. spend인데. spend 밑에 잠깐 보시면. spend 다음에는요. 항상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이 나오고. 뒤에 ing가 나오던가. 아니면. on 플러스 썸띵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시간 돈 노력을. 뭐뭐 하는 데. spend. 쓰다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보는. 여기에 보니까. on부터 나왔죠. on이 지금. 이렇게 앞으로 빠진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온이 먼저 쓰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목적어인. 시간 돈 노력. 이 부분이 길기 때문에. 네. 보시면은. 30,000 million pounds a year 이죠 자 이거를 어디에다가 쓰는 거예요 에 준비하는데 쓰는 거죠 뭐를 준비해요 for slaughter 학사를 위한 준비에다가 이 수많은 파운드를 쓴다는 얘기죠 1년에 30,000 million이면 이게 얼마에요 아 계산을 또 해야 되네 million은 100만 이잖아요 그러면은 30,000은 이제 얼마에요 30에다가 1000이니까 3만이죠 3만에다가 100만 곱하면은 어 한 300억 정도 될 것 같네요 300억 1년에 300억 파운드를 쓰는 거죠 사람을 학살하는데 그죠 그걸 준비하는데 자 그리고 또는 500 $ and 70,000 pounds a minute 1분에는 얼마를 쓰는 거예요 1분에는 예 여기에 지금 길어서 이렇게 뺀 거죠 1분에는 500 이니까 500이고 그리고 70,000 이니까 7,000이죠 500에다가 이제 7,000 이니까 57만 파운드가 됩니다 이건 57만 파운드니까 1분에는 57만 파운드를 쓴다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사람을 학살하고 그걸 준비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도 국방비만 좀 절약하면 제가 봤을 때는 북유럽 국가들 못지않은 엄청난 복지국가가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전쟁이 없어져야 사람들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consider. 한번 생각해봐라. what this expenditure might do to promote human welfare. 이러한 지출이죠. 이러한 지출이 what might do.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렇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뭐하기 위해서? to promote human welfare. 인간 복지를 개선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 지출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국방비만 좀 아껴도 맨날 무기 사고, 비행기 사고. 그렇죠? 그러는 것들.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거 좀 아껴 아끼면은. 아껴갖고 이제 복지 예산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극빈전은 사라질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국방역은 또 강력해야 되죠? 이번에 보니까 세계 6이라 그러던데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했는지. 자, 계속 보시면은. More than half the population of the world죠. 이게 주어죠. 그러니까 세계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동사 is under-knowlished니까 영양이 아래에 있는 거니까 영양결핍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영양결핍이에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냉전시대 때인지. 예. 뭐 가깝게는 북한만 하더라도 정말 못 먹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not because, but because죠? 그러니까 뭐뭐 때문이 아니라 뭐뭐 때문이다. 그것이 필요되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뭐 때문이에요? 바로 the richer nation. 그 더 부유한 국가들이 prefer A to B죠. to B예요. 그렇죠? 어디까지 있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A, B보다 A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서로 선호를 죽이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이죠. 뭐보다? keeping the plural nations alive니까 더 가난한 나라들을 alive하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helping them. 그들을 돕는 거죠. 뭐 하도록? achieve. 이룩하도록. 뭘 이룩해요? 더 높은 삶의 어떤 수준, 생활 수준을 이룩하도록 돕는 것보다 서로 소리를 죽이는 걸 더 선호한다는 거죠. 부유한 국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under knowledge도 돼 있다. 이 얘기죠. 자, nothing. 주어예요. 그리고 컴마컴마는 항상 가로로 묶어줘야겠죠. 어떤 것도 우리의 현재의 이 멘탈리티, 이 정신세계, 정신이 어떤 가치관, 세계관 멘탈리티 이러한 어떤 내적인 그러한 정신 상태가 persist, 지속되는 한 그죠? 지속되는 한 어떤 것도 induce는 설득하다, 권고하다죠. 권고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부유한 나라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돕도록 권고할 수 없대요. 다른 나라들을 갖다가. 그죠? 뭐 하는 걸 제외하고? 희망을 제외하고 어떤 희망? 바로 바인, 사는 거죠. 그 가난한 나라들이 되겠죠. 이거는 others죠. 가난한 나라들의 지지를 이 냉전시대 때에 가난한 나라들의 지지를 사는 것에 대한 희망을 제외하고는 그 다른 나라들을 돕는 것을 그 뭐예요? 부유한 나라들이 부유한 나라들에게 설득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그쵸? 냉전시대 때에 그쵸? 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고 그러한 시대 때에 그쵸? 돈을 가지고서 그 가난한 나라들을 이렇게 그들의 지지를 사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그들을 어떻게 돕게끔 하려는 그러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정신 상태가 지속되는 한 자, 왜 우리는 인스테드는 대신해죠. 대신에 왜 우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냐. 그쵸? 나시니까 뭐를 우리의 부를 모하기 위해서 바로 그들의 지지 그쵸? 지지를 사기 위해서 뭐를 위한 지지예요? 바로 확실한 평화죠. 확실한 평화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사기 위해서 왜 부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냐. 그쵸? 그래서 부를 우리가 그렇게 더 가난한 나라들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주제문은 뭐예요? 이 글의 주제문은 예, 간단하죠. 이 글의 주제문은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바로 We must get lead of war 전쟁이 없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둘 다 재미있는 글이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에 남겨주시고 그럼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